오늘 툰그라두 허리띠 강화 한번 해볼게요. 아 좀 너무 비싸다 ㅋㅋㅋㅋ 열심히pered 의 collapse 그다음 또 제가 옛날에 옛날에 그 피씨방이벤트 때 주품 풀린거 잠깐만 뭐야 제가 옛날에 피씨방이벤트할 때 рос intern 몇 개야? 서른? 1, 2, 3, 4, 32 서른여섯 개! 저 그냥 완전 팔면 하나 사요. 오늘 암튼 서른여섯 개. 툰그라드 허리띠 서른여섯 개 강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투 20일에 한번 시작해볼게요. 3, 2, 1 좋아요. 장은 즉도로 바로 갈게요. 3, 2, 1 바로 갈게요. 좋았다. 지금. 지금. 아휴. 진짜 아니야. 그냥 넣었다 하면 붙어버리네. 넣었다 하면. 응? 넣었다 하면 아주 붙어버려! 지금. 모승 1패 좋았고요. 고에서 육아할 때 다 터져봐야 저 표정 안 나온다고. 아니 근데 웃긴 게. 저 한참 안 뜰 때는. 청녀님. 이제는 뜰 때 됐어요. 화이팅. 화이팅 하더니. 요즘은 좀 그렇게. 응원이 없네. 이제는 줄 때 됐다. 청녀 좀 줘라. 그 때가 그립다. 그 때가 그립다. 응원 받던. 그 때가 너무. 그립다. 하하하하. 아 그거 님들 아니라고요? 오케이. 지금. 그냥 아주 일발 백종입니다. 이거 아주. 41스텍. 아 진짜 이게 얼마야 이게 돈이. 더도 덜도 말고 딱 절반. 반타전만 하자. 아야. 좀 욕심물어서. 5개만. 정의가 존재하면 다 터져라? 아. 아. 지금 갈게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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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. 다음 네번째. 4번 타자. 장. 구너. 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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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. 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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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요. 아 씨. 제발요. 제발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쫄아서 애니메이션 보네? 저는 이번에는 강화에 쫄지 않아요 바로 갑니다 3, 2, 1 광 가지고 엄청 뜸들이네? 이게 얼만데 미친놈아 이게 얼만데 야 이게 얼만지 알아? 바로 갈게요 한 번 볼게요 아니야 바로 갈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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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고 하나만 진짜 한 번 시도라도 해보자 가자 고 제발 고 하나만 몇 개 남았지? 와 9개 남았다 27개 썼다 27개 써서 아무것도 안 남았다 아이씨 아 근데 광 하나 붙은 거 진짜 아 생각하지 마 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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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그건 좀 선 넘.. 아 잊어 잊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게 여덟 개 중에 한 개 아하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에? 50%를 7번을 쳐 넣었는데 20%도 안 되는 게 이렇게 된 이상 장광 고유 원트 해야겠다 22 22에다가 72에다가 72%만 붙겠지 3,2,1 노! 하하하 하하 하하 아 너무 하기 싫어요 진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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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각? 가자 이제! 나 준비됐어! 가자ㅠㅠ 이따 Simone 타무어어어 appear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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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